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듣기평가인데요. 1, 2강 열심히 복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 번째 강의는요, 우리 태도와 어투예요. 태도와 어투는 아마 1, 2강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핵심 단어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떠한 포인트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 문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만은 기억하기, 어떤 포인트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봐요. 먼저 감탄사, 우리 감탄사를 통해서도요, 그 어투를 알 수 있잖아요. 우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의 높낮지, 우리가 우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톤이 다운되잖아요. 어투 문제잖아요. 이런 게 나올 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기조사, 말 그대로 어기조사예요.